자,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한번 날려봤던 만선FC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라인, 라인. 경찰, 경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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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없어, 없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지난번에 우리랑 대결했을 때 4대0으로 승리를 차지했던 만선FC입니다. 지난 경기는 의미는 없는 거고요. 상대 만선FC 같은 경우도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많은 준비로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우리는 어제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오늘 포진을 했습니다. 어제는 전반전에 좀 무거웠었는데요. 아, 빙했습니다. 슛! 아, 핀 맞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아, 됐어, 됐어. 좋아, 좋아, 만선. 만선FC! 굿, 굿!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능하면 안쪽으로 좀 주지 마! 공장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공장으로 움직여! 공장으로 움직여! 공장으로 내려! 공장으로 내려! 공장으로 내려! 해, 해! 반찬! 형, 사이 세면 안 돼, 사이 세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뺐다, 뺐다, 뒤로 뺐다, 뒤로 뺐다. 우리 거, 우리 거. 병현아, 기다리지 말고 같이 붙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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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프리야, 프리야. 어제 두 골을 기록했던 이대훈입니다. 올라가, 병철, 올라가. 최병철. 오른쪽 모태범으로. 측면의 모태범입니다. 뒤쪽 최병철. 올려, 올려, 올려! 다시 모태범 쪽. 반대쪽 올라갑니다, 깊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압박해줘, 압박해줘! 압박해줘, 압박해줘! 압박하고 있는 어쩌다FC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산FC 뚫고 나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맨투를 해야지 됩니다. 이영태. 좋아요, 이영태 선수. 커버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위험할 뻔했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패스 하나 하나를 앞뒤입니다. 전진 패스, 업사이드 아니죠? 전진 패스, 업사이드 아니죠? 가야지 됩니다. 가야지 돼요.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김병현 선수라든지 모태범, 이대훈 선수. 앞에서 상당히 지금 믿음직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플레이들이 낫죠? 그렇습니다. 너무 좋겠네.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사람은 이렇게 맞혀. 기상 수비, 왼두 체크 수비, 왼두 체크 수비. 수비, 왼두 체크 수비. 붙어 있어. 모태범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쪽. 그러나 최명철 파맞고 뒤로 올라갔습니다. 여웅철. 여웅철. 좋아요. 두 사람 태클 슛. 여웅철의 개인. 여웅철 선수 굉장한 그런 개인기예요. 솔로 플레이 상당히 좋은 그런 페인팅과 슈팅이었습니다. 여웅철 선수. 여웅철 선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백, 백.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스톱, 스톱, 스톱. 볼 봐, 스톱. 볼 봐, 스톱. 야, 야. 압박을 제시하고 있는 안정환 감독입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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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붙어, 붙어. 야, 멀리 가, 멀리. 압박 들어와. 윤현, 윤현. 올려. 진짜 공 봐. 안 내봐, 안 내봐. 고, 고, 고. 안 내봐, 안 내봐. 고, 고, 고. 압박을 제시하고 있는 버튼 아이 푸시. 좋아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슛, 슛, 슛. 슛. 좋아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빼냈어요. 슛, 곧. 김경현. 압박 성공합니다. 압박 성공합니다.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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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정했어, 대박이다. 대박. 아, 킥해요. 킥해. 괜찮아, 괜찮아. 누구야? 김병현. 선취 골 압박 성공합니다. 압박 성공합니다. 안정환 감독이 적대, 적수에 지금 코칭을 상당히 잘해 줬어요. 네, 안정환의 용병술.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프레싱을 하라는 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선취 골 1대0 합성하는 어쩌다FC. 나이스, 병현 나이스. 이제 전반전도 정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가 골이 하나 더 들어가고 끝났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만선FC. 측면으로. 박수신. 반대 전화, 전화 돼. 규성. 그렇지, 다시 규성. 규성. 달라고 하라고.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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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주먹, 주먹. 주먹 달라해, 달라해. 나와야 돼.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골 패셨죠? 이용대, 이용대. 좋아요. 모태범 잘 씁니다. 슛. 잘 씁니다. 슛.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건. 이용대, 이용대. 좋아요. 모태범 잘 씁니다. 슛. 잘 씁니다. 슛. 스미드발맛고. 아쉬워하는 모태범. 코너킥입니다. 하나, 하나. 대원. 대원. 대원 좋아, 대원 좋아.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어?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어, 들어 들어갔는데. 뒤에, 뒤에 좀 해주세요. 모태범의 코너킥. 모태범의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 낮게. 슛. 뒤에 이용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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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슛.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깝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김병현의 선지골로 어저다FC가 1대0 앞선가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1대0 앞선 가운데 이제 후반전입니다. 아무쪼록 경기 잘 풀어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은 이영택 선수와 여홍철 선수. 최벽천 선수의 어떤 타이트한. 잡아, 잡아, 잡아. 그런 수리가 좀 돋보였고요. 공격진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좋아, 좋아, 좋아. 돌려, 돌려. 그렇지 천천히. 여기 수십. 수십 검사. 오케이. 수십 벌려. 수십 벌려. 공간을 넓게 사용합니다. 지병철 선수가 나와야지 돼요. 지병철 선수가 나와야지 돼요. 월패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택 선수가 수비가 지금 선택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모태봉 불 뺏었습니다. 모태봉. 솔로 프레이를 해야지 됩니다. 반대쪽. 다이차세요. 못 맞고. 모태봉. 깔았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기자, 기자. 모태봉. 안 풀립니다, 모태봉. 깔았어. 깔았어.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1대0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 골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동점 골, 만회 골이 먼저 나올지. 수비도 더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인터척도 좋아요. 들고 나옵니다. 여홍철. 여홍철. 들어. 넓게, 넓게 써야지 됩니다. 넓게. 측면으로 그러나 모태봉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모태봉 선수가 조금 더 넓게, 넓게 서 있었으면. 그렇죠. 원활하게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쪽으로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공방. 앞에 봐, 앞에. 자, 파이팅, 파이팅. 자, 기본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빗맞았는데 행운의 그런 저걸 슈터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eserve, 선수 들어가듯이 골로. 라이트 슛. 아깝다. 행운의 골. 자, 코노키 걷어내고 있는 어쩌다FC 모태봉. 후반전 승구를 걸겠다네. 코노키 회림. 김병현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최병철 땅골로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반대가 없어요. 지금 영웅철 선수 좋아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반대쪽, 반대쪽.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위험해요, 위험해요. 반대쪽, 반대쪽. 슛. 역시 이형택 선수. 최대 위기를 맞이해 꺼냈습니다. 우선 또 집중해야 됩니다. 슛.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영웅철아. 어디로 차냐. 영웅철이 어디 가있노? 최대 위기를 맞이해 꺼냈습니다. 우선 또 집중해야 됩니다. 좋아요. 뒤에 간다. 김병현. 백회스트 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이형택 선수. 지금 위치 선정이 정말 좋았어요. 네. 지금 뭐 위기를 맞았던 어트다FC. 형, 준비 준비 뒤에, 뒤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스틱 날려봤습니다만 골키버 정면이었습니다. 진호 잘했는데. 호진이 형. 반성, 파이팅. 압박해. 빨리 어쩌나 부진은 반전을 꿰야지 됩니다. 후반전에 좀 우리가 방심하고 있나요? 실수가 좀 잦아지고 있어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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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이용대 볼 살렸습니다. 이용대 볼 살았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이용대, 이용대. 뚫었어요. 골키버 잘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려, 올려, 올려. 크로스바 살짝 넘어갔습니다. 김병현. 김병현 선수 슈팅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아이고야. 좀 어린다니까, 저거. 아깝다, 이거. 놀았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지금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야, 대현아. 받아줘. 이용대. 이용대 어디로, 어디로. 주춤주춤. 뺏겼어요, 뺏겼어요. 공격 4명, 수비 3명. 위험합니다, 가운데로. 좋아요, 여홍철. 다행입니다. 지금 여홍철 선수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예요. 모태봉 이제 공격 4명, 수비 4명.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때려.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해, 규성이. 규성이 형이 해, 해. 슛. 골. 역시 이대훈. 역시 이대훈. 이 시간이 이대훈 타임이에요. 이대훈 타임. 그렇지. 역시 대훈이 맞죠. 나이스. 그렇지. 가자. 가자. 팀이 어려울 때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어쨌든 FC의 이대훈 선수는 확고한 그런 슈퍼스타로 지금 자리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정훈 감독이 칭찬하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스타 이대훈. 이대훈의 추가 골입니다. 아유, 대훈이 밖에 없다, 진짜. 아유. 아유, 대훈이. 뒤에, 뒤에, 뒤에.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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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오케이. 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어쩌다FC. 자,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8강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쩌다FC와 만선FC의 대결. 어쩌다FC가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2승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조1이든 조2이든 8강 진출을 확정시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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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